하나 더 먹는다고? 척척하게 만들었죠? 강아지가 제압되었습니다. 해리 나 최애 스킨이요? 역시 깜짝파티가 그나마 스킨 중에는 이쁜데 얘는 너무 올드해 신나 식상한데 제일 좋은 스킨 중의 하나라서 얘를 추천을 하고요 그나마 좀 프레쉬한 걸 느끼고 싶다 별의 숙적 얘가 그나마 가장 최근에 나온 거라 상큼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약간 나는 피들스틱 본연의 느낌을 그대로 받고 싶다 하면은 일반 스킨이 좋아요 그 소리 존나 기괴해 가장 피들스틱 컨셉이랑 잘 맞기도 하고 자 안녕하세요 이번 파는 정글 카직스 상대로 갈게요 갑시다 뭐야 이거 저거 다이브가 되나? 아하하하하하 티모 은신해 있는 거 봐 하하하하 와 정신 나가면 와 진짜 센스 좋았다 이거 이래서 장인들이 약간 무서운 거라니까 카직스 풀캠이네요 카직스 풀캠이네요 28개 나도 28개니까 그럼 이러면 내가 정글링 면에서 더 앞서지 쟤는 집을 안 가고 풀캠 나는 집을 갔다 와서 풀캠 잡은 거 같은데 고객들 아하하하하하 맛있다 지민 지민 오 빨대 끊을 거 없는데? 아, 잠깐만. 아, 카직스 숨어있었네? 아유, 너무 아깝다. 아, 이걸 예상 못했어. 내 실수다. 저거 맞아? 나이스. 이렇게 핀 찍어주면 서로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. 뭐고 돼? 레드랑 뭐 되고 있나? 나이스? 하나 더 먹는다고? 척척하게 만들었지? 해리. 제발 지랄하... 하아... 봐도 바텀이 있던 거 아니었어? 개빡치네. 하하... 빨간 같아? 나이스? 와... 바텀도 이겼네. 이것도 15분 썰엔 나올 수도 있겠다. 일단 방금 미드에서 더블킬 내가 솔로킬로 먹어가지고 랩차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. 상대 정글이랑. 상대 정글이랑. 해외. 하하. 하하. 상대 정글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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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척척하긴 만들었지 귀엽네 메뚜기 네 하이 무모야 너 좀 치네 공콩으로 났거든 달다 달아 앗 뷔 뷔 뷔 뷔 뭐 뷔 뷔 뷔 음 맛있구만 뷔 야 점수 달달하게 잘 오르네 뭐야 와 진짜 탑하는 사람들은 이런 광기가 있기는 해 이야 지린다 근데 이것도 정성이다 그 와중에 명이 하나도 없는 거 봐 선 넘네 자 안녕하세요 이번 판은 진피들 대 딩거 노틸 바텀 라인점 갈게요 가자 이거 아마 왔나보다 지금 타이밍에 와드를 지우는 거면은 높은 확률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나이스 야 이거 미드 로밍 뭐야 3분 로밍? 너무 달잖아 호응 좋았고 이거 탈진을 뒤에 리신 있거든요 뭐야 샤코 왜 죽었어 아 야 이거 침묵 걸었으면 잡았는데 아 침묵 안 맞았어 아 이거 내 실수다 미안 방어 못해서 아마 잡았을 거거든요 아쉽다 야 너 나 무시하면서 때리는 거 맞아? 맞았네 맞았네 아우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와 저게 안 맞아? 오 그래도 잡았네 나이스 나이스 아 저게 딩거가 시야 잡는 것도 가능해가지고 챔피언 저딴 식이냐 좀 어이없네 어이없네 진짜 드럽게 쎄다 씨부럴 형 잘하면 헤르메스 안 갔으면 죽었을 수도 있었겠는데? 이렇게라도 잡아야 뭔가 조금 시야를 뚫을 수 있을 것만 같아 이렇게라도 잡아야 뭔가 조금 시야를 뚫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 아이고 야 리신이 사실상 더 보스였던건가? 리신이 또 답이 없네 아이고 바론가면 되겠다 와 이걸 막네 진짜 방금 이 한타 진짜 잘 싸운거였는데 이 한타도 이렇게 막히네 뭐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으읏 아씨 우파 맞았다 아이고 드래곤 갔으면 됐는데 아쉽네 아쉽네 어 잘못 갔는데 아칼리 저게 살아? 아 야 욘에 텔이 있나? 어? 진 거 포탑 안 부서지는 거 봐 야 차라리 챔피언을 삼는 게 mornings 빠르겠다 야 씨부러고 공포 걸어놨거든? 나이스 저희 야 이거 끝낼 수도 있겠는데? 바론 그래 바론 가자 이러면 우리 쪽으로 다시 일단 분위기 넘어왔다 방금 그 싸움 진짜 컸다 리신이 잘 던져줬네 퐁퐁 헐어놨거든? 나이스 하나 둘 셋 공포 걸어놨거든? 나이스 들어온다 이거 공포 침묵 걸어놨어 나한테 때린다 이거 아니 침묵 걸어놨거든? 야 이거 그냥 빠질 걸 그랬나? 와 이거 타워 너무 아깝다 연병 아 너무 구경하고 있었다 공포 걸어놨거든? 공포 걸어놨거든? 야 아니 야 나 조냐 왜 써져 아니 씨 야 공포 걸어놨어 어 뭐야 어? 어 나이스 어 좋았다 혹시나 키보드 좀 바꾸면 안 돼 이제 테스형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은 키보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도 이러네요 야 뭐야 점수 와 점수 개꿀맛 나 원래 맨날 한 17점 이렇게 해주는데 22점 받았네? 너무 맛있다 썹 깹 재진맣으니 2 2 3 2 2 3